시프트업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통해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인 6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. 시프트업은 지난달 3일부터 27일까지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, 2,164곳의 기관이 참여해 225.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.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3조 4,815억 원으로 코스피 상장 게임사 중 크래프톤, 넷마블, NC소프트 다음으로 시총이 큰 게임사가 됩니다. 앞서 이델리TV가 시장 참여자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IPO 전문가 서베이에서 응답자 77.3%는 시프트업 IPO 흥행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.